회사 구내식당에 반찬을 싸와 지적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직장인은 글쓴이 A씨의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다는데요. 구내식당은 식권 한 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한식으로 구성된 뷔페식이라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회사 식당의 일주일치 식단표를 보고 개인 반찬을 싸다닌다는데요. 예를 들어 제육볶음이 나오는 날에는 상추와 오이를 챙겨가고 볶음김치가 나오면 두부를 챙겨가는 등 회사 음식에 나름의 조합을 해 맛있는 한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구내식당에 외부 음식 반입금지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러고는 구내식당 관계자가 A씨를 개인적으로 불러 개인적으로 반찬을 싸오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A씨는 식권 제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제가 문제인가요? 라며 토로했는데요.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상추 어디 있어요? 계란후라이는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라 생각 안 해? 왜 나는 안 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겠죠. 식당 예의가 아니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식중도 걸렸으면 반찬 때문인지 식당 음식 때문인지 어떻게 알겠냐라며 A씨를 타박했는데요. 반면 일각에선 도시락 싸우는 게 왜 유별난 거냐?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나? 그냥 맛잘하리인 것 같은데? 등에 반찬 싸우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먹는 걸로 지적받는 일만큼 서러운 일이 없을 텐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면 가지고 면박 받았어요. 라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점심시간 한식과 라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직원들은 둘 다 같이 먹더라고 운을 뗐는데요. 이에 A씨는 어제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지만 오늘 한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면을 먹어야겠다 생각했고 라면 봉지를 잡는 순간 갑자기 들려온 호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장님이 라면은 일주일에 한 개씩이다! 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당에서 A씨에게 면박을 준 건데요. 안 그래도 여성인 A씨가 다른 남자 직원보다 먹는 양이 훨씬 적은데 라면 하나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지적받다니 정말 무한했을 것 같죠. 심지어 식당에는 일주일에 라면 하나씩이라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사내 규칙을 잘 몰랐다는데요. A씨는 봉지라면 그거 얼마 한다고 몸 쓰는 일이라 힘든데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서럽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러면 입사할 때 미리 알려주든가 고작 라면 하나로 저러다니 급여주는 건 얼마나 아까워할까 사람들이 라면만 먹어대서 그런가 보다 정해진 양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